이번 시간에는 이 코드이그네이터에서 세션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션이라는 것은 이 서버에 접속한 사용자를 식별하는 것이 세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접속한 제가 다음 페이지에 접속할 때도 서버 쪽에서 제가 그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고인이라고 되어 있죠. 제가 로그인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제가 로그인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서버가 알고 있다는 것은 바로 지금 접속한 사용자가 이고인이라는 것을 서버가 식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다른 컴퓨터로 접속했을 때 여기 이고인으로 이렇게 뜬다면 안되죠. 그게 바로 식별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서버가 식별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서버를 식별할 때 많은 방법들이 사용이 되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쿠키라고 하는 겁니다. 쿠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 여기 제가 링크를 걸어놓은 PHP 기본 수업의 쿠키와 세션 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쿠키라고 하는 것은 이 사용자의 정보를 웹브라우저에 심어놔서 그 다음에 접속할 때 그 웹브라우저에 심어져 있는 데이터가 서버로 쿠키의 형태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서버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사용자가 원하는 것 또는 사용자에게 커스터마이징 된 결과를 보여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쿠키에다가 사용자의 비밀번호를 저장을 하게 되면 그것으로 그 비밀번호를 가지고 사용자가 접근할 때마다 그 사용자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체크해서 인증하는 방법도 사용할 수가 있지만 그것은 보안상 매우 위험하고 써서는 안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용되는 것이 쿠키라는 건데요. 아, 세션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세션이라는 것은 사용자의 아이디, 패스워드와 같이 인증을 할 때 사용되는 이 직접적인 정보를 사용자의 쿠키와 같은 곳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이미의 문자 또는 암호화된 문자만을 사용자의 쿠키나 쿠키와 유사한 수단에게 이렇게 저장을 해놓는 겁니다. 그러고 있다가 사용자가 그 식별자를 서버로 전송을 하게 되면 그 식별자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서 그 데이터가 있다면 그 사용자인 것이고 없다면 그 사용자가 아닌 거죠.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쿠키, 쿠키, 또 세션인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코드 이그나이터에서 세션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볼 건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여러분이 컴피그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컴피그 인크립션 키와 이 ses use database를 투로 바꾸라고 했죠. 이 중에서 필수적인 것은 이 첫 번째 겁니다. 이 첫 번째 인크립션 언더바 키 라고 하는 값을 32글자에, 32글자에 문자로 입력을 하시면 여러분이 서버로 접속할 때 또는 세션이 다룰 때 좀 더 안전하게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session use database라고 하는 것은 이 session 정보, 즉 사용자에 대한 식별 정보를 서버 어딘가에 저장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쿠키로 저장되어 있는 이미의 문자, 사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그 문자에 대응되는 데이터를 서버에 일반적으로는 파일로 저장을 하고 있는데 이 파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파일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뚫리면, 그 서버가 뚫리면 바로 그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중요한 데이터가 노출된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한 대의 컴퓨터로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대의 컴퓨터로 서비스를 한다면 그 사용자의 session에 대한 데이터는 각각의 컴퓨터에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 session을 공유하는 것이 어려워지죠. 데이터베이스룸을 사용해서 보안도 강화하고 바로 그런 문제들, 스케일을 이 서버를 여러 대 넣었을 때 session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session match IP와 session match user agent를 true로 하게 되면 접근한 사용자가 session 값만 가지고 사용자를 식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용자가 접속한 IP나 사용자가 접속한 user agent, 브라우저를 체크해서 사용자를 식별하기 때문에 이 session 키 값, 즉 사용자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키 값이 노출된다고 하더라도 좀 더 안전하게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제공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true를 설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설정 값을 한번 바꿔 볼게요. 우선 config에서 config.php 연 다음에 거기 있는 설정 값 중에 ses underbar cookie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거기서 encryption key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32글자의 이미의 텍스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고 단순하지 않고 아주 복잡한 텍스트를 입력하시는 걸 권합니다. 저는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이 값은 절대로 유출되면 안 되는 값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session을 라이브러리로 모듈화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session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session 라이브러리 클래스를 로드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session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면 session은 서비스 와이드하게 사용되는 피처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토로드를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config에서 오토로드.php 이럴고요. 라이브러리에다가 session이라고 입력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코드 인간 라이터가 로딩될 때 자동으로 session 라이브러리가 로딩되면서 session과 관련되어 있는 설정들이 초기화가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정에서 여기 보면 session use database라고 하는 부분이 false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session 정보가 파일로 저장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좀 못생긴 예제지만 이 session을 좀 빨리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under by head라고 하는 이 파일에다가 session 정보를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under by head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의 이 상단 부분에 공통적으로 위치하는 이 로직이 under by head라고 하는 저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 위쪽에 이렇게 출력되는 부분입니다. 여기다가 제가 session을 세팅하고 가져오는 로직을 추가해 볼게요. 이렇게 두 줄로 된 예제인데요. 못생겼어도 좀 이해를 해주세요. 우선 this session user data라고 하는 것은 session under by test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bar dump, 즉 화면에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this session set user data라고 하는 것은 session under by test라고 하는 이름으로 egoing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저장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처음 접속할 때는 여기 있는 bar dump에 아무런 값도 찍히지 않고 아마 false가 출력돼야지 정상일 겁니다. 그다음에 이 밑에 있는 두 번째 줄이 실행이 될 때는 그때 session under by test라는 이름으로 사용자에 대한 egoing이라고 하는 정보가 서버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일단 저장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접속했을 때 저장되어 있는 정보가 이 첫 번째 행을 통해서 출력되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텍스트가 출력이 될 겁니다. 그럼 한번 해볼게요. 처음 접속할 때는 보시는 것처럼 false가 나타났고요. 두 번째 접속할 때 보시는 것처럼 egoing이라는 텍스트가 나타났죠. 그 다음부터는 제가 두 번째 저 값을 세팅하는 로직을 지워도 페이지를 바꿔도 egoing이라는 텍스트가 이렇게 잘 출력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파이어폭스로 접속을 했는데요. 파이어폭스와 같이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하게 되면 사용자에 대한 식별값이 사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false가 나타나죠. 또는 제가 이 session에 대한 session을 식별할 때 사용하는 식별자인 리소스에서 o2.oyg에서 ci-session이라고 하는 것을 삭제를 시키고 그리고 접속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false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식별자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 서버 입장에서는 사용자를 식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런 session 정보를 이용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커스터마이징 된 정보들 대표적인 건 로그인이고 우리는 로그인을 살펴볼 건데요. 아니면 사용자가 모바일 모드로 접속했는지 또는 PC 모드로 접속했는지 또는 사용자가 UI를 어떻게 변경했는지와 같은 정보들을 session 정보로 저장해서 사용자가 접속했을 때 그 session 정보에 저장되어 있는 대로 사용자에게 제공을 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이런 정보들을 session에다가 저장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이런 정보들은 실제로 독립된 데이터로 저장을 하고 그리고 그 사용자라는 것을 식별할 때만 session을 보통 사용하고 식별된 다음부터 독립되어 있는 방금 말씀드렸던 사용자의 개인화되어 있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을 가져오는 방식을 취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은 첫 번째 session이죠. 그리고 우리가 만든 이 session은 우리가 사용하는 session은 파일의 사용자의 정보를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파일에다가 사용자의 정보를 저장하면 제가 수업 초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체적인 보안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서버가 뚫리면 파일도 뚫립니다. 그리고 그 파일 안에는 사용자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보안 취약점이 되는 거죠. 또 다른 이유는 한 대의 컴퓨터 파일로 session을 저장하게 되면 그 session에 대한 정보는 파일로 저장이 되죠. 그 얘기는 그 컴퓨터에 귀속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서비스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여러 대의 컴퓨터를 사용한다고 하면 그 정보들을 공유하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그럴 때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는 독립적인 서버고 독립적으로 인증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session 정보를 공유한다거나 또는 보안성을 강화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큰 강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코드로 돌아와서 아까 만들었던 디버깅 코드는 일단 지우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config으로 들어가셔서요. config에서 session use database의 false로 되어 있는 것을 true로 변경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session을 사용하겠다는 뜻이고요. 밑에 보시면 session table name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ci-sessions라고 하는 이름의 테이블을 session table로 사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름을 여러분이 다른 이름의 테이블을 쓰고 싶다. 그러면 바꾸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테이블을 생성을 해야 됩니다. schema를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생성을 해야지 그 다음부터 codeigniter가 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수업에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생성해서 제가 이렇게 공유한 이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생성하는 이 SQL을 카피해서 여러분의 데이터베이스 클라이언트에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저는 저 테이블을 생성하기 위해서 phpMyAdmin이라고 하는 웹 기반의 클라이언트를 이용해서 저 내용을 세팅을 하겠습니다. 우선 접속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그 다음에 오픈 튜토리얼스라고 하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고요. 그리고 SQL을 입력하는 화면으로 가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하고요. ci-sessions라는 테이블을 만들고 session id, ipname 뭐 이런 정보들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실행 버튼을 누르면 ci-sessions라고 하는 테이블이 생성이 될 겁니다. 여기 생성이 됐죠. 그리고 들어가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session id, ipadress, useragent, user, 라스트 언더바 액티비티, user data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컬럼이 있는 테이블이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까요? 제가 코드 이그나이터로 접속을 하게 되면 코드 이그나이터 내부적으로는 여기 네트워크를 제가 열어볼게요. 서버랑 통신을 할 때 보시는 것처럼 ci-session이라고 하는 쿠키를 생성해서 그 쿠키를 서버랑 주고받습니다. 여기 있는 이 값은 사용자들이 식별하기 위한 식별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서버 쪽에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보기를 클릭했을 때 자 이 행이 하나 생겼죠. 자 7b107로 시작하는 이 session id가 생성이 됐는데 이 session id는 사용자가 접속할 때 서버로 전송을 한 여기 있는 ci-session이라는 값과 매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기 있는 저 값이 그대로 노출되는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아무 하나 이런 메커니즘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값이 이 값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ip-adress는 접속한 사용자의 ip이고요. 유저 에이전트는 사용자의 이 브라우저 정보죠. 그리고 last activity는 사용자가 마지막으로 언제 이 사이트에서 활동을 했는가에 대한 데이터고요. 그리고 유저 데이터는 아까 우리가 세션을 테스트할 때 이 세션에 대한 정보를 기록되고 그 기록된 것을 읽어오는 것을 봤죠. 그 정보는 바로 이 컬럼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이번에는 다른 브라우저로 한번 접속을 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session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죠. 자 파이퍽스로 접속을 했을 때 여기 있는 데이터를 리로드 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두 줄이 생성이 됐죠. 그래서 각각의 한행 한행은 이 사용자를 식별하는 식별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 수업 초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config.php에서 match ip를 true로 하고 match user agent를 true로 하게 되면 이 session에 저장되어 있는 user agent와 ip address를 session id와 함께 체크해서 그 세 가지 정보가 모두 일치해야지만 그 사용자라고 간주하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여러분이 사용자를 식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늘 한 가지 좀 사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session에서 사용되는 session key 값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또는 공격자는 그 유출된 값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마치 자신이 그 쿠키의 그 식별자의 사용자 그 식별자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해서 나쁜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정보 역시도 중간에 캡처가 될 수 있고 캡처된 것에 따라서 위조나 변조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서버와 클라이언트 즉 웹브라우저와 웹서버 사이에서 통신이 일어나는 과정은 그 https로 보호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안전한 보호방법이 되는 겁니다. 이런 쿠키나 이런 데이터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럼 이렇게 해서 세션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다뤘습니다. 한 가지만 아까 했던 것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세션 정보를 세팅하는 부분에서 보시면 세션 데이터를 어떻게 가져오는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있는 이걸 카피해서 제가 헤더에다가 다시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topic.php의 헤더에다가 bar dump라고 하고 저 값을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에 대한 세션 정보나 여러가지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모두 다 가져와서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 정보를 통해서 사용자에 속해있는 귀속되어 있는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가져와서 어떤 일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번 동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동영상에서 세션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 바로 로그인을 하는 것을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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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